우리나라 기업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업 대출이 꼽혔습니다. 한국은행이 공개한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2023년 말 2,734조 원으로 2018년부터 6년간 1,036조 원 늘었습니다. 5년간 연평균 8.3%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명목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.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22.3%로 2017년 말 대비 29.8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화랑과 함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